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 입니다 아 제가 이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잠방 하나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지원 좀 많이 해주시고 아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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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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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D 추리전구를 구입을 했어요. 잠방이나 시간 지연 같은 거 받으실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불을 켜요. 불을 켜요. 불을 켜요. 불을 켜요. 불을 켜요. 아무리 켜요. 불을 켜요. 불을 켜요. 불 켜요. 불 켜요. 불 켜요. 불 켜요. 너무 piedsng. 너무 네,epher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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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음성도 살짝 살짝 이렇게 영상에 넣어둡니다. 불을 켰을때 하고 안 켰을때 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. 이게 훨씬 더 보기 좋게 보이죠? 이쁘게 많이 많이 봐주세요. 이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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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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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죠? 와... 이 LED 추리 전구가 이렇게 예쁠 줄은 제가 상상을 못해봤네요. 이 자리에 꽂아요. 일단은, 그래도 많은 언어가 안고 다가왔네요? 진짜? 진짜 이쁘네요 우리 예측님들 괜찮지 않나요? 지금 카센터 문 다 닫고 조용하게 이렇게 저만의 공간을 즐기고 있어요 이렇게 저만의 공간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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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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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